잉혁의 배드워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배드워즈를 처음 플레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 고인물도 되게 많고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승하는 모습 배드워즈 실력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한번 해보자 할로윈 맵이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철개 맛있게 먹고 맛있다 철개 맛있게 먹어주고요 자 이제 침대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 침대를 좀 보호해주고요 철개로 바로 양털 산 다음에 옆 동네로 바로 놀러가볼까? 음 저 친구도 오는구나 저 친구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불리하니까 살짝 빠지고 이럴 때는 돌칼을 사야 돼 돌칼 산 다음에 오케이 돌칼 아니었으면 졌죠 옆에 있는 친구 굉장히 잘하는 진지한 베이컨인데? 베이컨이 옆에 있단 말이야 되게 잘하는 친구야 피 채워주고 일단 저는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서 선빵각을 봐야돼 어 나보다 먼저 올릴게요 위에 올라오겠다 그럼 난 저는 그냥 내려갈게요 오케이 자 일단 방어는 잘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방어만 하면 안 돼 공격을 가야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잡아야내야 되는데 편하게 플레이하려면 편하게 플레이하려면 도망갈게요 피 없으니까 일단은 방어력을 올려주는 실드 아웃로트 한 마리 살게요 한 마리 사고 뭐가 좋을까 방어할 수 있는 이 포탑도 하나 살까요? 포탑도 하나 사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그 다이아몬드 좀 먹어볼까 아 옆에서 옆에 친구가 슬쩍슬쩍 오죠 어우 아파 아픈데 와 철가복 갖고 왔어 어떡하냐 아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 포탑을 이용해서 싸워야되나 와 제발 포탑아 지켜줘 제 집은 터졌고요 배드 하하 이거 1등 못하겠다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하면 돼요 다이아몬드 갑옷만 만들어볼까요 일단 저 옆에 있는 집에서 아이템도 좀 훔치자 일단 침대가 없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난 이제 지킬 게 없다는 거야 지킬 게 없는 사람이 무서웠다는 소리 들어봤죠 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 아 뭐야 아 고인물이네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아 아 아 이럴 수가 우리 침대는 어디갔어 자 이번에는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녹화했다 진짜 힘들다 5시간 동안 우승 한번 못해봤네 음 반대편 오케이 가자 반대편에 꽤 가려면 블럭이 필요하네 근데 지금 빈집이야 빈집 털었고 바보 사고 일단 돌깔 살게요 돌깔 사고 블럭 하나 사간 다음에 바로 쳐들어가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보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장비를 탓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갑옷 입는다 이제 다이아몬드 갑옷 입을게요 바로 아 철개부터 모아서 뚫어야겠구나 음 이제 갑옷 입고 철거 끼면 되겠다 바로 썰고 다녀야지 가자 나 다이아몬드 갑옷이다 벌써 이길 수 있다 이번 판 일단 우리 집 잘 보호해놔 잘 보호해놓고 에메랄드도 또 먹어볼까 가자 친구들 가자 저기 막 정신없이 정신없이 싸울 때 나는 에메랄드를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야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5개 이제 칼 만들러 가자 칼 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이런 컨트롤에 부족해 내가 아직 하지만 풍선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 맛있다 칼 만들고요 그리고 도블럭 도블럭 많이 사서 이제 기지에다가 뿌려주고 아 그리고 풍선도 사야돼요 혹시 모르니까 풍선 사고 됐다 그리고 잔뜩 사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도 잔뜩 사갈 거야 빠르게 터치기 위해서지 장비는 모든 게 준비되었다 이제 pvp만 잘하면 되는 건데 여기 뭐야 집을 비워? 그럼 안되지 어? 저 핑크덱도 집을 비워? 이거 1등 가? 부셔 자 좋아 저기 가운데에 무시무시한 녀석 발견 에메랄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섭취 못하게 그냥 컷 너 일로 안 와? 아 잡았다 이러면 내가 1등 뭐야 근데 왜 사람이 없었지? 어쨌든 몰라 드디어 한 5시간만에 제가 1등 했습니다 으아 자랑해야 돼 이거 사람들 자랑해야 돼 님들 님들 저 이겼어요 위에 자랑스러운 불꽃 하나가 보입니까? 이게 연승하면 연승할수록 오른다고 해요 저 이겼어요 제가 이겼다고요 님 짜비죠 야! 5시간만에 이겨서 듣는 소리가 바로 님 짜비죠? 안돼!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컷독독독할게요 드디어 1승 했네요 다음에는 한번 멤버들이랑 배드워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ppreh